관리좀 하자. 관리요? 조금 더 봤어 사실. 아 그래요? 저 원래 어려 보인다는데 오늘 좀 들어 보이나요? 아 그런가? 나도 사람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관리를 안 하지 않는데. 그냥 내 사업을 하고 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전문적으로 본인은. 거기에다가 뭐랄까. 이 촉이라는 거. 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 판매직이 있으면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그런 것부터 해서 금방 알 거고. 그리고 집안 내력 자체가 우리네들 무당이나 스님네들. 이렇게 무시하고 괄세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선대 친정어머니부터 해서. 그리고 또 외할머니 또 이런 식으로 왜 증조 할머니 이런 매력이. 삼촌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DNA가 본인도 내려받은 게 있어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쉬운 팔자. 평범한 여자가 아니잖아.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못 살았을 거고. 서른아홉이면 지금 뭐랄까. 빠르면. 빠르면 곧비리 애들이 있어야 되고. 김필이 애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서방놈이 미워. 사내 못 사내.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 어쩌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거. 물론 사람이 또 만나보고. 사랑도 해 봤을 거고. 상처도 많이 받아 봤을 거고. 그리고 생일이 언제? 음력으로? 양력이에요. 음력은 몰라요. 양력이에요. 2월 16일. 그러면 음력으로는 1월생이거든. 그러니까 갑이라는 거지. 갑은 일부터. 일부터 내가 오너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오너이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지. 사람한테 마음도 잘 안 주지만. 원래 사람이 없어요. 원래가? 근데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는 틀린 거지. 아무튼 집안 내력도 있고. 또 엄지 바쁘게 궁뎅이 붙일 시간이 없고. 네. 맞아요. 아무튼 사람만 조심하고. 사람만 경계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을 잘 안 믿긴 해요. 사실 아무도 안 믿고. 뭐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지금 영어 티칭을 하고.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를. 들어도 왔고. 그걸 했을 때 나한테는 이게 맞겠다 싶어서. 영어 공부만 쭉 해왔어요. 통번역 대학원까지 나오고. 근데 사실 잘 돼요. 그럼 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른을 가르치요. 아이들 말고. 성인들. 회사 기업 채출관 가서 임원님분들. 그리고 대표님분들. 사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 여유가 있으시고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잘 되는데. 이거를 좀 더 크게. 욕심인 거죠. 더 벌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근데 뭐 해결 방법도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단계별로. 그거는 서요. 계획이 서는데. 행동력이 잘 안 따라지더라고요. 코로나 전과 다르게.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는 결혼을 해보겠다고. 그땐 걸?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2022년 5월에 수술을 한 번 했어요. 뭔가 몸이 아프고. 코로나가 오면서. 아. 법적인 보호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대학원이 2023년 2월에 끝났어요. 그럼 그때 좀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되면 또 그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결혼 정보 업체도 두 군데 가입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교재가 됐는데 잘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기운이 보통이 아니다. 너랑 얘기를 하면 힘들대요. 그러면서 힘들다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 애초에 혼자 살 거고. 사실 외로움은 누구나 다 타잖아요. 누구나 다 외로운데 전 막 사무치지 않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옆에 짝꿍이 있더라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해왔고. 그렇게 인생에 중대한 거를 갖다가 물어보러 오면서. 용군집이 무료 점사를 신청하고 온다고?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철학관도 가보고 명리라는 것도 풀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그거 저 교회 다녀요 사실.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믿고. 모태신앙은 어머니 세대에서 와서 바뀐 거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렇진 않아. 그래요? 부모님 세대에서 온 거고.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아까 자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끼가 많아서 촉이 좋아서. 그게 DNA이고 그게 무당이 어떻게 보면 근원이야. 근데 그거를 아니지 아니려고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추? 이런 거 대부분 다 있지 않나요? 사람들 거의 어느 정도는? 그게 어느 정도 양에 따라 틀리겠지. 그게 많으면 나같이 되는 거고. 그게 어중간하면 자네같이 그런 거고.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은 평범한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말했듯이 인간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지를 못해. 그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네는 갑이라고. 갑이기 때문에 갑은 우두머리고 대장이야. 그거는 외로워해야 되는 거야. 또 쉬운 말로. 참모. 참모라면 내가 우두머리로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되면. 내가 윤 대통령이라면 비서실장도 있을 거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렇게. 그게 참모잖아. 근데 참모는 참모들끼리 친해. 근데 걔네들이 나하고 안 친해. 이해가? 그건 뭐냐면 내가 갑이니까. 나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가만히 이렇게 공부나 뭐 이런 것 쪽으로. 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타고난 재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나 이런 걸 갖다가. 주변에서 같이 하는 동급 학생들이라든가. 동료 애들 입장에선. 부러워하는 거야. 잘하기 때문에 부러움을 받는 거겠지. 그럼 이목을 끌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싫어. 왜? 근성이 그래. 타고남이 그래. 융화가 잘 못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본인이. 영어라는 학문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몇십 명 몇백 명을 앉혀놓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주는 다이다이. 맨투맨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게 너무 잘 맞아. 맞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근성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냥 곱비리 그런 애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본인을 인정해 주고. 또 본인한테 배운 사람들이. 잘 배우게 되고. 왜냐하면 맨투맨으로 다이렉트로 배우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금전적인 것도 조금 더 챙겨주는 것. 맞아요.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하기로 했던 거. 거기다 100만 원 더 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오다 보니까. 본인도 스케일이 좀 커지게 되고.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욕심이나 모든 것. 떼라는 게 있거든. 그거는. 본인도 많이.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게 데이터야. 본인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탐구하게 되고. 데이터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데이터가. 데이터로도 안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때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에 있으면서. 서른아홉 가지 모으고 오면서도 잘 살아왔지만. 빛은 언제 나냐. 40이. 40 됐을 때. 마흔 하나부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을 내기 위한 지금의 과정인 거지. 근데. 빛을 내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보면. 꼭 사람이. 자기 마음을 못 잡아. 아. 첫 번째로.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항상 이거에서. 본인 스스로 방향을 못 찾거든. 지금 자네가 딱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본인이 계획으로 이런 건 다 세워져 있어.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음. 이대로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때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아침을 먹고 또 아침을 먹을 순 없잖아.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먹을 순 없잖아.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을 기다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시간. 그러니까 자네라는 사람이 서른아홉에서 이제 마흔이 되기까지. 이거 그대로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친구가 욕심을 내고 더 펼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건 내년에 펼치고. 지금은 자네가 서른아홉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거. 이 스펙이나 본인의 라이프를 갖다가 그대로 갖고 내년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복잡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힘들어하지도 말라고 요거 잘해왔고 요걸 그대로 가면 돼. 자네는 명리나 이런 것도 조금씩은 배우게 돼. 사로 같은 것도 이렇게 돼. 본인도 모르게 되면은 자네는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관심이 많고 배우게 되면 금방 배워. 다른 사람들보다 빨라. 잘 봐준다고도 해요. 그리고 사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드가 정해진 게 있잖아.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좋은 사람 들어오겠다. 좋은 남자가 생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카드가 나왔는데 사람 조심하세요. 삐깍 번쩍해 보이는 사람 조심하세요. 말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 그런 게 신점이고 영점이라는 거든. 그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내색을 해 줄 정도면은 집안 내력이 와야 되는 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네의 내력이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증조 세대. 분명히 그 내력이 아버님 쪽에도 있고 특히 어머님 쪽에서 강함이 있어. 그런 게 있어서 자네가 그런 건데 빨리 가려고,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 잘해온 거. 이대로 가면 되고. 또 하나. 그건 일단 일살락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잘해왔으니까 지금은 준비만 잘해놔. 빛을 내기. 내년부터 빛을 낼 거니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좀 더 크게 인원을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쉬운 말로 자네가 누구 자네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는 친구를 밑에 하나를 둬서 또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는 거야. 금년에 하지 말고. 때라는 거. 내년부터 빛이 나는 형국이니까. 그건 일살락이 됐지. 두 번째, 2년. 꼭 결혼해야 되는 거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봐. 학력으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아. 그렇잖아. 배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 일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득도 수익도 나쁘지 않아. 일반 직장인, 대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생길 때가 많아. 그렇잖아. 그럼 그 강남에 일타강사 있잖아. 여자. 가끔 매스컴에도 나면 리모도 좋고 밥해주는 요리사 따로 있고 정원관리사 있고 막 있잖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 본인의 그런 게 있겠죠. 그치. 이 얘기는 뭐야? 그 사람처럼 자네가 되지 말라는 법 없어. 그치 않아?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렇죠. 그릇. 누구나 그릇이 내게 그릇이 아니라 봐.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진 않지. 그치. 근데 오빠가 54살이야. 아. 쥐띠세요? 쥐내심 쥐띠세요. 고맙다. 돼지띠. 돼지띠. 봐. 너도 모르게 그런 쪽에 명리나 이런 쪽에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나이가 나오잖아. 무슨 띠도 나오고. 이건 뭐냐면은 해봤다는 거야. 공부도 해보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평범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 평범이라는 게 주는 거. 그럼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네 나이면은. 고빌이나 중빌이 애들을 놓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욕을 하고. 어쩌고. 학원을 또 바꿀까. 어쩌고. 그런 거 고민할 나이거든. 그렇죠. 또 내 나이 되면은. 아. 직장에서 명태 안 당하려면은. 또 이렇게 비벼야 될 것이고. 애들 처자식 생각하면 나도 또 참고 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자네랑 나랑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지. 그러니까 자네대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또 갖고. 이것도 너무 좋겠지. 근데 자네는 자네대로 일이라는 거. 자네는 어떻게 보면. 가녀린 여자고 이쁜 여자인데. 이 근성은 남자라는 거야. 이게 사업가. 그러니까 계속 진취적이고. 맞아요. 쉬운 말로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이. 돈 없어서 사업하겠어? 돈 없어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삼성이 그쪽에. IT 쪽에서는 채교가 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그러겠냐 말이지. 그건 뭐야.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차피 다 못 쓰는 돈이야. 죽을 때까지 지금도 써도 못 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거. 그런 근성이. 그런 근성이. 사업적인 근성이. 있다는 거지. 그니까 외로움이라는 거. 그 세 글자. 그건 그냥. 이 외로움이. 서방님. 애인. 남친. 도반. 벗.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지. 사랑도 해봤을 거야. 소개도 받아보고 했잖아. 근데 참 저 사람 괜찮다. 외모적으로도.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 상대에서도. 영어로 전문적으로. 영어로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쪽엔 또 이런 애. 이런.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 몇 번의 속에도. 나이가 있으니까. 만나도 보고. 사랑도 한때는 해보고 했잖아. 근데 안 맞아. 그건 이유가 뭐겠어. 삼촌처럼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네가 많은 거지. 그건 그런 식으로. 정말 좋은 인연이 있다면. 집신도 짝이 있다니까. 언젠가는 나서겠지만. 내가 그냥 단편적으로 본다면. 남편이나 그런 것보다는. 애인 친구 법.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새. 그래서 결혼은 그런데. 괜히 돈 쓰지 마. 그 업체에다. 쓸데없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업체에다 하지 말고. 다 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래도. 41살 쯤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라는 거는. 본인이. 뭐.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준비된. 본인이. 잘 준비해서. 내년에. 제대로. 핏을 내는 쪽으로 가라고 하고 싶고. 사람의 그리움이나. 사람에 대한 상처는.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자네가. 싫어도. 거부해도. 찾아오는 게. 사람에 대한 상처거든. 인간에 대한 고려. 그건 뭐냐면. 자네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제자들한테도. 오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연애관이나. 결혼관은. 천천히. 그리고. 궁극적인 건. 혼자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해주면 슬퍼하고 한 게 아니라. 아니요. 준비하고 그냥. 어렴표시 느껴져요. 느끼고 있었어요. 어렴표시.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잖아. 네. 그리고. 근데. 혼자 살아도. 일단. 중요한 거는. 내 일이 있어야지. 외롭지 않게.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는 정말. 자네가. 욕심 갖고. 자네를 잘 키운 거야. 자네를 잘 만들어 놓은 거고. 자네 스펙을 잘 키워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년에는. 진짜 자네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은. 하는 사람을 더 쓰고 이래서. 정말 사업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교육 사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쪽으로 사람을 하나 더 둬서. 본인이 더 이렇게. 더 이런 쪽으로 더 하고. 역량도 키우고. 재화도 더 누려가고. 금년에는 또. 알잖아. 아홉수가 안 좋다는 거. 네. 그나마 범죄 자체가. 운이 괜찮아서 하는 거지. 아무튼 아홉수이니까. 지금은 준비해서. 내년을 보라는 거. 음. 음. 그리고. 여기다 하나 팁을 더 줄게.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쟁취하고. 내가 역량이 커지고. 또 세상에 내가 알려지는 것도. 그게 본인은 굉장히 자랑이고. 그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힘이야. 원동력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조금만. 불가에서는 보시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좀 어려운 사람들 돕고. 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 같은 거. 그러니까 또. 선업이라고 하지. 그런 일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고 있어요. 후원. 정기. 적으로. 조금이지만. 내가 좀 수익이 더 많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액수를 낼 수 있잖아. 그런 쪽으로. 응.